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중앙선결교회 노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고린도우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고린도우서 12장 7절로 12절 본문을 보면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지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또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또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성경에 기뻐하라는 말이 450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아예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대살로니과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으며 무엇을 해주실 것인지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비록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복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내 환경 내 처지를 봐 어떻게 내가 이런 환경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일보다 근심하고 상처받고 걱정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웃을 일보다는 외로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답답한 일 때문에 고통과 절망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내 어깨에 들여진 삶의 무거움 때문에 춤추고 감격할 일보다는 걱정하고 답답해할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울 사도가 보여준 모델에서 배울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고 미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슬픔과 불안과 원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리뻐서 1장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리고 3장 1절 4장 4절에 보면 주안의 상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바울이 무슨 긍정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단순히 환경이나 자신에게 있었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기쁨의 원천 대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또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 또 감사할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10편 성경을 기록했던 10편 기자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한결같이 절박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토해내고 있는 절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10편 기자들은 곤고한 자리에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기는 그들의 삶의 자리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아는 시골교회의 한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일기장을 보여줍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보니까 참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 또 어디론가 멀리 떠나가고 싶은 마음 또 때로는 사람들이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목회에 그만두면 안 될까요? 나 이제 그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앞을 봐도 안 계시고 옆을 봐도 안 계시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안 계셔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어서 일기를 썼는데 1년, 2년, 몇 년이 지나고서 그 일기장을 보니까 그때 힘들어서 쓴 일기가 여러분 지금 몇 년이 지나고서 보니까 다 해결됐대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그만두고 싶었고 떠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 해결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쓴 일기가 시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우리와 체질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그것은 시편에 보면 그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야외 말리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저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꿈을 꿀 수 있었고 기쁨을 외치고 감사를 고백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상 저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퍼져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할렐루야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즉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야 할 일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와도 어떤 절망이와도 어떤 위험이와도 저들은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14년 전에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았답니다. 남들이 못 듣는 것을 들었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도하면서 기도하면 각색 병들이 고쳐지고 그가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고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가시는 아주 장기적으로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육체의 고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치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정작 본인은 그 고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가시 찔려 보셨죠?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치속적으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고통을 주는 게 가시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 앓는 것이 가시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끌어안고 그는 말합니다. 가시가 해결되었기에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여전히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고통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에 그가 그 가시 때문에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또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려 기도했을 거라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그래,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그냥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냐? 네가 주님 위에 살았는데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바울은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박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있다. 그 가시를 내가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고 응답받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받은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네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자랑할 게 많기 때문에 내세울 스펙이 많기 때문에 네가 쉽게 교만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떠나지 않냐고 그를 쓰시기 위해서는 바울이 겸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될 때 바울이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쓰임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를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둬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 가시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의 가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시 때문에 절망하고 한숨 쉬는 분은 안 계신지요. 비록 우리가 그 가시로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손길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 안에 육체의 가시를 없애고 내게 있는 문제의 고통을 다 물러가게 한 그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넘치는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기쁨을 맛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만앙의 왕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의 원천 되신 예수님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없고 없고 없을지라도 여화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님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서로 그분이 내 환경에 내 몸에 내 가정에 또 우리 학교 안에 가시를 두실 수도 있고 그걸 놓고 기도해도 떠나지 않게 머물게 한다는 것 여러분들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들고 쓰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시오 외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여러분 입술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여러분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이 신한대학과 신한대학에 속한 모든 교직원 총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직원과 가정과 학생들 위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